짠! 정말 축하한다 다 망하고 끝인 줄 알았더니 대단하다 오달쑥 그러게 이번 싱글은 정말 잘 될 거 같아 노래가 좋잖아 그치 나도 이번에 느낌이 너무 좋아 나 이번 곡으로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어 근데 허세 씨? 아 우리 파티 한다고 치킨 사러 갔어? 에휴 그래도 우리 중에 남편복은 니가 제일인 것 같다 그 돈으로 빚 안갖고 니 앨범 만들어주는 거 보면 뭐 좀 허풍이 심하고 사고를 가끔 쳐서 그렇지 그건 그래 아니 뭐 준호 씨처럼 우유부단한 찌질이도 아니고 복남의 이시처럼 폭군도 아니고 폭군까지는 아니야 내 남편은 나만 욕하게 놔도 Sorry 야 앞으로는 왠지 꽃길만 쫙 펼쳐질 거 같아 그치? 글쎄 나는 왠지 찜찜하다 뭐가? 뭐랄까 그 명집 끝에 뭔가 이렇게 콱 하고 그냥 걸린 느낌? 뭔가 이렇게 어두운 기운이 그냥 저 멀리서 나를 향해 막 서서히 다가오는 느낌 뭐 그런 육감 있잖아 에이 뭔 얘기인 줄 알겠다 응 그 어두운 기운이 혹시 가운 입고 있지 않아? 그 가운에는 이렇게 써 있겠지 강준호 야 말도 안 돼 이 소리 하지 마 좋은 날 안 그래도 이상한 여자 만나고 와갖고 찜찜한데 이상한 여자? 누구? 어제 우리 법원 갔다 오다가 네가 자동차로 받은 여자 있잖아 어 우리 집 낚아채난 여자 어 그 여자를 오늘 내가 또 만났는데 완전 싸가지야 그 여자를 미래 네가 어디서 만나? 사공재단 이사장이래 어 근데 아주 그냥 잊어 싸가지네 있는 게 약이야 그래 그래 달숙이 축하나 하자 다 같이 짱 짱